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어느정도 돌툼 사이로 비집고 올라온 어떤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훈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싱그러움을 만드는 걸 보면요. 아직 다소 선선한 이런건 남아있지만요. 봄의 기운이 한결 짙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마다의 어떤 풀과 형성되는 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요. 우리도 제각각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마치 땅에 묻힌 어떤 보석과도 같다는 그런 애석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똑똑하다거나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겸창시대의 어떤 정토종의 개조였던 법연스님께서는요. 범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사를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직 나무암이 타부를 염해서 극락을 기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연스님께서도요. 불법 공부나 참선수행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신 분이신데요. 결국 나무암이 타부를 염부를 해서 득도를 하셨다는 것이예요. 어찌 보면 나무암이 타부를 염부를 해서 꼭 득도를 하셨다.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은 어떤 경전공부나 참선수행이 득도를 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언제 득도를 할 것인가라든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떠나서 오로지 아무 생각 없는 한 마음으로 일심정진하는 데서 바로 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바로 일체유심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와 같은데요. 바로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차츰 자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혹여 우리는 이거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버리고요.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한다 해도 혹여 그 결과만을 보려고 한다거나요. 이에 타산이 앞선다라고 하면 그 무엇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식을 한다거나 지나친 공리적인 생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요. 무조건 하면 가능해지고요.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지는 않고 누구한테 해주기를 바라고요. 빌어서 얻기를 바라고요. 결코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가지를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사회 풍조도 풍조이겠지만요. 요즘 현대인들은 보면은요. 상당히 지식인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한단 말이죠. 미국이 몇 년 전만 해도 67% 이상의 대학 졸업을 했다 그러는데 전문대 이상 졸업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약 한 82%가 된다라고 해요.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교육을 많이 받은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 졸업자들은 많은데요. 취직자리는 어설픈 것은 안하고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지만은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회사나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어디에서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하고 똑같은 어떤 조건의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명 정도를 뽑는데 한 7,800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80% 이상이 천문대 이상 졸업자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지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머리로만 따지려고 해요. 머리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질 못하고 불안한 삶으로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앉아서 계산만 한 그런 삶보다는요. 무조건 뛰는 삶을 익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무언가는 이룰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선수로서 출발선에 서있지 않고 그 경기임할 수 없고 고린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시작을 해야 고린되는 과정까지 오는 건데요. 시작조차도 안 하고 행동조차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요. 자기가 실천 행은 하지 않고 빌기만 맨날 하고 다니면 얻어지는 게 하나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96회차 반영의 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사람이 타경에 제 8품 수지 청행분이라 정명의 수지함을 명하다 그 구절을 하다가 끝이 났어요. 오늘 8품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리불 불가이소 선근 복덕인연 득생피국이다. 사리불아 작은 선근의 복덕인연으로는 저세계에 태어날 수는 없는이라. 작은 복덕의 인연으로 저세계 피국이에요. 피국은 바로 뭐예요? 열반의 나라지요. 열반의 세계예요. 피안이라 그러지 않아요? 작은 복덕인연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리불 약유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 약일일 약일약 삼일약 사일약 오일약 육일약 칠일 일심불란이라 사리불아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아미타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4일, 5일, 6일 또는 7일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서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긴 임명종시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재 가전이라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아미타부처님과 모든 성인들께서 그 앞에 나타나심으로 시인종시 신부전도 즉특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다. 그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사리불 악연시리 고설차은이라 사리불아 여래는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을 보므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것을 보므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덕에서 그런 과보를 얻는 것을 봐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야교중생 문시설자 응당발언 생피국토라 어떤 중생이든 야교중생 문시설자 이 말을 듣느니는 응당발언 마땅히 생피국토 저세상에 태어날 것을 발언할 것이다. 저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국토 피국이니까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당구품에서 동찬 권신분이라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내용이에요. 사리불 여하금자 찬탄 아미타불 불가사의 공덕지리 사리불아 여하금자 내가 이제 찬탄 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 공덕지리 헤아릴 수 없는 한량이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을 찬탄하느니 바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하게 된 그런 일들을 불가사의라 그러지요. 그 공덕을 찬탄하나니 동방여규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여시 등 항하사 수제불 이렇게 했어요. 동방여규 아촉비불이라 동방에는 아촉비불과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이와 같은 항하의 모래수처럼 항하다는 것은 바로 바다의 백사장에 있는 모래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여 동방에는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가거기국 출광장 설상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시란이라 각기 그 세계에서 가거기국 출광장 설상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시란 바로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실다운 큰 목소리로 성시란 말씀을 설하시나니 여등중생 당신시 칭찬불가사의 공덕일체제물 소념경이다 라고 했어요. 여등중생 너희 중생들은 당신시 칭찬 마땅히 이해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불가사의 헤아릴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이런 공덕을 찬탄한 일체제물 소념경 일체모든 부처님의 혼염하시는 이경을 믿을 것이니라 일체모든 부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리불 남방세계 유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년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여시등항하사, 수제불이다. 남방세계 남쪽세계에서도 유일월등멸, 명문광불, 대염년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황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며 남방에도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각오기국 출광장설상 변부 삼천대세계, 대천세계 설성시련이다. 각기 그 세계에서 역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실다운 큰 목소리로 성실한 말씀을 잘 하시니라. 여등중생 강신씨 칭찬, 불가사의 공덕 일체제물, 소념경.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하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모든 부처님의 호념하시는 이경을 믿어야 된다. 믿을 것이니라. 사리불, 서방세계유,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또 대명불, 정광불, 여시등, 항하사수제불, 무량수불, 사리불아, 서쪽세계에서도 무량수불, 무량왕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항하의 모래알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가거기국, 출광장설상, 변부삼천대천세계설성시라. 각기 그 세계에서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실다운 큰 목소리로 성실한 말씀을 설하시나니. 여등중생, 너희 중생들은 당신씨 칭찬, 마땅히 이해를 수 없는 불가사의 공덕, 해야될 수 없는 일체제불, 공덕을 칭찬한 모든 부처님의 소호념경, 소호념경, 소호념하시는 이경을 믿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리불, 북방세계에 유영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여시등, 항하사수제불이다 라고 했어요. 사리불아, 북쪽세계에서도 명진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라고 했고요. 각오, 기국, 출광, 장설상, 빈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실하니다. 각기 그 부서기에서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실다운 큰 목소리로 성실한 말씀을 설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등중생, 당신씨 칭찬, 불가사의 공덕, 일체제불, 소호념경이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모든 부처님의 혼혐하시는 이경을 믿을 것이니라. 사리불, 하방세계, 유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여시등, 항하사수제불. 사리불아 하방세계에서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 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거기국 출광장설상 변부삼천대천세계 설성실한 가거기국 각기 그 세계에서 출광장설상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변부삼천대천세계 실다운 큰 목소리로 설성실한 성실한 말씀을 설하시나니 여둥중생, 여둥중생 당신이 칭찬 불가사의 공덕일체제불 소념경이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모든 부처님의 호념하시는 이경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범어로 보면 신다야 이렇게 표현은 부사의, 난사의, 불가사의하다 그러죠 난사의, 말로 할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불가사의다라는 얘기죠 증인의 암경에서 보면 세계와 중생과 용과 바로 불토 경계를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대보적경에 보면 바로 업과 용과 선과 불의 사종 경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지도론에서 보면 중생은 증감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업과 보에서는 온갖 것의 차별은 업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업과 보다는 것은 모든 일은 업에 의해서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인력이라 선정의 힘에 의해서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어제 왜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왜 우리는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을까? 애기들은 왜 어려움이 있을까? 일이 안 풀릴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빌고 이러는요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알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론에 보면 중생은 증감이 없는 것이다 이 증감이 없는 게 불가사의다 했고요 또 업과 보에서는 온갖 것의 차별은 업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랬고요 바로 좌선인력에서는 선정이란 바로 신통력을 만드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신통력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이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게 신통력이 아니라요 이치학이죠 연기의 이치예요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얻으신 것은요 연기학을 터득하셨던 거예요 연기이치를 또 재용력이다라고 해서 용이 한 방울의 물로 큰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사의 한 일이다 또 재불력이라 해서 불법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이것도 불가사의 한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 상방세계, 유포문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아음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덕불, 견일체위불, 여수미산불, 여시등항하사, 수제불이다 사리불아 동서남북을 했는데 다시 또 상방세계에서도 법음불, 수광불, 형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아음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덕불, 견일체불, 여수미산불 등 항아이모래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어서 가거기국 출광잘성사, 장설상, 변부삼천대 전세계, 설성실험이라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 전세계를 두루 덮는 실다운 큰 목소리로 성실한 말씀을 설하시나니 여등중생, 당신시 칭찬, 불가사의 공덕, 일체제불, 소념겨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모든 부처님의 혼염하시는 이경을 믿을 것이니라 이경을 믿는다고 되고 따라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분명한 것은 이경에 있는 이치를 알아서요 본인 마음속에 섭수를 해서 본인 역시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오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품으로서 문법 신원분이다 법을 듣고 받아 지닌다는 내용이오요 사례불 어여이 운하하고 명일체제불 소혼염경이다 사례불아 그대는 어찌해서 이경을 모든 부처님께서 염려하고 보호하는 경이라고 하는 줄 알겠느냐 사례불 약유 선남자 선녀인 문시경 수지자 금문제 불명자 시제 선남자 선녀인이다 사례불아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이경을 받아 지니거나 또한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이는 개의 일체 재불지소 호념 개덕불태전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이다 라고 했어요 개의 일체 재불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염려하고 보호하심을 받아 모두 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불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랬어요 시고 사례불 여등 개당신수하어 급제불 소설이다 사례불아 너희들은 모두 내 말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마땅히 잘 믿고 받아 지닐 것이다 여기에서 뭐 믿고 받아 지녀라는 건 무조건 맹신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부처님 열반경에서 자기의 자등명 보기의 법 등명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으라는 거죠 사례불 야규인 이발원 금발원 당발원 육세 아미타불 국자 이렇게 했어요 사례불아 만일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고 있거나 장차 발언이 되어서 아미타불을 부처님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시제인 등 개득불 퇴제는 안욕다라 삼략삼불이라 그랬어요 아미타불 부처님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안욕다라 삼략삼불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고 그랬는데 안욕다라 삼략삼불에는 안은 없다라는 뜻이죠 욕다라는 상위의 상위상 위가 없다는 이야기죠 삼은 바르다 바를정자를 쓰죠 또 맥이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평등등자를 쓰고 삼이다는 것은 바르다예요 삼략삼불이 보리다는 것은 깨다를 각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한자로 비교하면 우리가 무상정변정각 무상정변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냉정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깨우침을 얻어서 바른 깨우침대로 행을 하려면 안욕다라 삼략삼불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피국토, 야기생, 약검생, 약당생 전락국토에 이미 태어나 있거나 또 이제 태어나거나 장차 태어날 것이나 전락국토에 이미 많이 태어났건 태어나거나 장차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상정변정각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고요 시고 사리불, 제 선남자, 선녀인, 약유신자, 응당발은 생피국토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리불아 모든 선남자와 선녀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저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극락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요 서원이 되지 않아요 서원이 되면은 그 서원을 마음을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목표를 정해서 바로 원을 세운다면 그 원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서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 발자를 써서 발언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발언 그러니까 서원은 우리가 원을 세우는 것이고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요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원을 세운 목표대로 부단한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을 세우면 바로 믿음이 있는 이라면 마땅히 저 아미타불 극락국대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는 이라는 것은요 그 서원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바로 뭐예요?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나 서울대 가야지 하고 말로만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지 않아요? 서울대를 가야지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가장 큰 선행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산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각기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 자신이 바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 끼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훌륭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요 직원들보다 아랫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아랫사람이나 직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젖소들은 우리를 그냥 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피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기술로 기술로 짜내야 하듯이요 우리도 모두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네들의 어떤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요 그 무엇이 되었든 또 그 누가 되었든 좋은 면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 모두요 좋은 면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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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